네 두 번째는요 힘들었던 가정상 그렇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씨 같은 경우는 2명의 누나들이 정말 학업까지 포기하면서 씨의 뒷바라지를 해줬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이제 누나 2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누나들이 이제 아빠 엄마 역할로써 저를 어렸을 때부터 케어를 해주셨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아버님이 암투병으로 2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12일 만에 그 뒤로 쇼크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누나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면서 저를 뒷바라지를 해줬었습니다 그때 중학생 때면 누나 두 분은 그러면 그래봤자 누나들도 20살 21살 대학교도 포기했었거든요 누나들이 동생을 위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알고서는 더 누나들한테 이제 효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누나 두 분이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해줬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생계도 그러면은 그 누나 둘이 벌어서 생계를 꾸려나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때 축구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제가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좀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가 축구를 열심히 잘해야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느끼고 정말 죽어라 축구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다가 또 아버님께서 축구로 반대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가슴에 태극기는 꼭 달았으면 좋겠다 국가대표 네 돌아가셨는데 그 말에 제가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청소년 국가대표 태극기 딱 단 날 네 울었겠네 어 지금도 살짝 좀 울컥하는데 그때의 그 모습이 좀 제 안에는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 국가대표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실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그렇게 또 청소년 국가대표가 됐고 오랜 시간 동안 축구를 했는데 부상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어 아무래도 부상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몸을 좀 그때 당시에는 못 챙겼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제 트로트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죠 아니 그 국대됐을 때 누나 두 분의 반응이 또 궁금해요 뒷바라지를 다 해줬으니까 고등학교 때 국대된 거에요 그렇죠 태극기를 다룬 네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중성성성 일찍도 다뤘 진짜 누나 둘이 근데 생각보다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약간의 당연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누나들은 너무 잘했으니까 그만큼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셔서 네 안 되면 약간 안 됐으면 제가 많이 혼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오오 오오오